아 굉장히 떨리고요 또 1년을 이렇게 mbc 드라마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라고 하면서 오늘 또 특별한 공연까지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또 저희 멤버들과 함께 저희 무대도 보여드리고 또 영화의 교실에 나왔던 아역 배우분들과 특별한 무대를 꾸몄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상도 해야 하고요 우수상 후보에 올라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뭐 긴장되진 않나요? 아니요 긴장은 안되고 그냥 좋은 날이니까 그냥 재밌게 이따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